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산업재 구매대행서비스, 의약품 도매업 아이마켓코리아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8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매출액 성장률은 4.5%, 비용 증가율은 4.5%로 매출은 성장과 역성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.6%, 단기순이익률은 1.1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매출과 이익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이익의 증감을 매출액에 따라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. 그만큼 비용에서의 변동성이 큰 부분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6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산업재 등을 구매대행해 주거나 의약품을 도매하기 때문에 생산설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자본적 지출 비율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23년 기준 부채 비율은 211%로 높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15%로 낮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많고 유동자산은 적은 편입니다. 자산은 주로 매출채권과 현금, 유형자산 등이 있고 부채는 매입채무와 차액금이 있습니다. 재무비율은 나쁘지만 그 세부구조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87%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주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하고 있으며 단기순이익보다도 많은 금액을 배당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상 아이마켓코리아였습니다.